2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쯤 119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늘궁에서 제공한 우유를 마셨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하늘궁에서 운영하는 모텔 2층에서 8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 주변에는 마시다만 우유가 있었고 허 대표 신도인 A씨는 사망 전 아내와 함께 하늘궁에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로유는 허 대표의 스티커를 일반 우유에 붙인 뒤 허경영의 이름을 외치고 상온에 보관하는 우유입니다. 하늘궁 측에선 이 우유는 썩지 않고 마시면 만병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수거한 우유에 대해 독극물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